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윤태영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일부 기온이 낮은 지역이나 산지에서는 눈이 쌓이거나 오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일부 동쪽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도 있겠습니다. 풍란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과 함께 서해상에서도 차차 물결이 높게 있는 가운데 노을이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육상과 해상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강원 북부 동해안에서는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가 유지되겠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 2도, 광주 영하 1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10도, 광주와 대구 13도가 되겠는데요.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아가면서 기온이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층 5km 부근의 고도기온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한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기압골이 차차 남동진하면서 전면에 상승운동을 유도하는 가운데 대륙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사이의 지상저기압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영상을 보시면 한반도에서는 북쪽에서 부는 차가운 공기가 남쪽의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의 아래로 파고들면서 한랭 전선 형태의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오전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을 중심으로 눈이 섞여 내리거나 기온이 더욱 낮은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 산지, 그 밖의 지역의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강원 북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매우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실시간 레이더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 시간 보시면 오늘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북부 서해안에 오후에는 그 밖의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는 수도권, 그 밖의 지역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산지에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대부분의 중부지방은 5mm 내외의 비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5mm 미만의 비가, 강원 동해안은 1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 보시면 강원 북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2에서 7cm, 강원 중남부 내륙과 강원 남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경기 북동부와 제주도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풍 상황 보시면 성질이 다른 두 고기압 사이에서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면서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바람이 초속 15m 내외, 산지 20m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순간적으로 바람이 초속 20m 이상, 산지는 25m 이상으로 점차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오후부터는 서해 먼바다에서도 차차 물결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에서는 물결이 높은 가운데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도 있겠으니까요. 해상 및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조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갈 때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대기를 건조하게 만들겠는데요. 이 때문에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이고요. 그 밖의 동해안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한때 강원 동해안에는 비가 올 수도 있겠지만 내리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여전히 건조한 대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